일어났어, 영어. 누구야? 아, 귀여워. 얘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남매네. 안녕히 계세요. 아홉 살 긴 년째입니다. 아홉 살? 연년생? 아이고, 연년생. 딱 좋지, 뭐. 아들, 딸 짱 끝난 거 아닙니까? 좀 오버를 하지만 되게 한편으로는 달랄한 귀여운 공주입니다. 아니, 결혼하고 얘네 가졌나 봐요? 네. 결혼하고. 잘했네, 그럼. 어? 셋인가 봐.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하나 더 났어? 오, 갓난 애기야. 태어나지 이제 100이 조금 넘은 김윤민입니다. 아유, 예뻐. 야, 얘 너무 예쁘다. 왓둥이? 어머, 어머, 어머. 요번에 났네. 능둥이인가 봐요. 안녕. 안녕. 에이. 에이. 아유, 예뻐. 에이, 사랑해. 그거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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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누구야? 어? 아니, 뭐야? 수리 살았어? 수리? 네, 짜증나. 4남매는 보기 힘든데, 진짜. 대박이다. 에이, 그럼 4, 4남매야? 아들, 아들. 아니,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숨도 좋고, 부침숨도 좋고. 아, 수리가 잘 먹는구나. 얘가 셋째인가 보다. 어디 가서 데칼콤하니처럼 아빠랑 아주 많이 닮았고요. 저의 아주 한력소 같은 존재인 김윤슬입니다. 윤국이 평, 지금 꿀잼 나오고 있겠지? 윤국이 평, 지금 꿀잼 나오고 있겠지? 윤국이? 뭐라고? 무슨 말이야, 이거는. 무슨 드라마가 돼, 드라마. 이게 실화예요? 아, 뭐 러시아 인형이야. 뭐야. 계속 까도 까도 끝이 없어, 지금. 뭐야, 윤국이? 아무데도 없어. 이따! 찾았다! 어머! 하나 더 있어? 야, 뭐야. 다섯 명이야? 야, 뭐야. 다섯 명. 이거 진짜야? 그럼 얘가 셋째야? 중간에 셋째인가 봐요. 그러면서 애들 소개하다가 방송 끝나는 거 아니야? 더 나오는 거 아니지? 설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독수리 오남매입니다. 어머, 어머. 야, 이쁘긴 하다. 저희는 사실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계속 들어서게 되고 낳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와.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애기만 낳고 키운 거야? 네. 그치. 10년 동안 계속 배가 불렀었다는 얘기 아니야? 더 나을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계획은 없는데 만약 생기게 된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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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돼, 안돼. 지금도 너무 복잡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에 이게 뭐 여권만 되면은 여섯, 일곱도 나올 수 있지, 뭐 본인이. 약간 좀 외롭게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은 게 좋구나. 아... 아니야, 지금 다섯 명 딱 좋은데? 계속 무슨 역대급으로 이게 와...